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암송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로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하더라 전에 헤로시 그 동생 빌리베 아내 헤로데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시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로세 생일이 되어 헤로데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로스를 기쁘게 하니 헤로시 맹세로 그가 무엇이든지 주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식힘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거쳐 주시니라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미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하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살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되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